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 모든 선거가 그렇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선거의 흐름은 예측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어제 이철교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어대한의 당원의 모욕이다. 이 이야기는 저는 견제도 견제지만 어떤 이번 당대표 선거의 흥행용이다. 흥행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어대한의 부분에 있어서 당원 모욕이다. 저는 이철교 의원의 저 말은 당원이 아니라 윤심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대통령실에 요구하는 것 같아요. 좀 나서 주십시오. 저번에 김기현 대표처럼 한 번 멋지게 한 번 좀 힘을 휘둘러 주십시오 하는데 또 그럴 힘이 빠져버렸어요. 용산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비주류로 전락하는 친윤들의 마지막 어떤 그런 호소라고 생각하고요. 여 전당대회 선거 일정 확정 어대한 기류 견제 나선 친윤입니다. 어제 전당대회 선거 일정이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이걸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 24, 25일에 후보 등록을 하고요. 6월 7초에 6월 중순이네요. 6월 7월 중순에 합동연설에 TV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7월 19, 20, 20일, 22일 4일 동안 투표 여론조사를 하고 23일에 최종 선출을 한다. 전체 일대 스케줄이 다 완전히 나왔습니다. 스케줄이 나오고 나니까 다시 또 도돌이표로 돌아가는 게 어대한 아니냐.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아니냐라는 이 기류 얘기가 다시 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대한 기류. 그런데 여기에 친윤이 견제에 나섰다라는 제목이 붙었죠. 왜?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뭐 어대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뭐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그렇듯이죠? 그걸 당원들 모욕하는 저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표심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몰아가는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선거의 결과는 뚜껑을 내려봐야 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어대한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보면은 보수 지지층의 이런 우리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지지율이 거의 한 40% 이상 다운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당 지지자들의 지지도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됐다 해서 용산과 긴장관계가 되고 그 긴장관계 때문에 또 정부 여당이 할 것이다. 그렇다면 북민들이 그런 우리 당 당원들이 그런 당대표를 뽑으면 안 되겠지요. 정부 여당이 갈등, 대통령과 당대표가 갈등을 빚게 되고 그것이 당과 정부 여당이 망하는 길이다. 이런 그런 당대표를 뽑으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어제 이 이철교 의원 얘기가 나오고 나왔던 게 어? 친윤에서는 그럼 지지율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결선을 생각하는 건가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그러면 친윤에서는 단독으로 첫 번째 투표의 50%가 안 되면 결선 가면 그럼 좀 가능성이 있다. 한동훈 말고 다른 사람이 선출되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까? 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 모든 선거가 그렇지만 완전히 또 다른 이야기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선거의 어떤 흐름은 예측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어제 이철교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어디야 하는 당원이 모욕이다. 이 이야기는 저는 견제도 견제지만 어떤 이번 당대표 선거의 흥행용이다. 흥행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선거는 시작을 하면 사전에 여론조사와는 완전히 다른 흐름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1년도에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될 때도 사실은 사전에 여론조사할 때는 이준석 대표가 될 것인지 사실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우리 당 지지청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신근 성부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측도 되지만 그러나 막상 이제 전당대회가 시작되고 또 지난 총선 참패의 어떤 책임론에 대해서 다시 이슈가 불거지고 되고 이러면 저는 성부의 흐름은 쉽게 예단할 수도 없게 된다. 특히 결선 투표로 가면 완전히 좀 다른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선 투표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어떻게 결과가 도출되지 모르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결선 투표로 가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결선 투표로 간다는 얘기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단독으로 50% 이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할 경우에 결선을 가는 건데 어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같이 볼까요? 국민의힘 당대표 선호도를 물어본 겁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였었는데 일단 이 진한 색을 좀 보겠습니다. 진한 색이 전체예요. 이 전체 그냥 일반 국민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27%, 27%보다 더 높은 게 여기 있죠.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29%, 1위가 유승민 29%, 2위가 한동훈 27%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밖에 다른 주자들은 좀 밋밋해요. 10%, 9%, 6% 등등등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거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체로 봤을 때는 1등은 아니더라. 2%포인트 차로 유승민 전 의원이 1등이더라. 그런데 이 옆에 좀 다홍색을 좀 볼까요? 이 막대그래프. 여기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봤을 때입니다. 그러면 우뚝 서 있는 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죠. 59%입니다. 압도적이다. 2등이 누구냐? 2등이 원희룡 전 장관인데 11%다. 그다음에 10%, 7%, 6% 순이죠.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전체는 1등이었지만 여기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는 또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봤을 때는 6%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지금 8대2거든요. 김인영 대변인님. 이걸 보면 결선을 갈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선을 가지 않을 수치가 나왔죠. 지금 저렇게 후보가 5명을 놓고 돌렸을 때 저렇게 나온다는 것은 사실상 5명을 돌리면 표가 분산될 수밖에 없게 돼 있거든요. 사실 더 있긴 합니다. 맞습니다. 더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후보가 여러 명이 나오면 지지율 자체가 분산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실제로 투표를 하게 되면 1차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최종 후보를 3인 내지 2인 많기는 4인까지도 하는데 줄이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지게 될 몫은 더 커지게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결선 투표를 예측하기가 더 어렵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결선 투표를 예측하는 것보다 차라리 1차에서 몇 프로로 투표가 되는 거를 예측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여론조사에도 이철규 의원은 모른다 어대한 그건 모르는 거다 아닐 수 있다 지지율 내려가지 않느냐라고 말한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 신지호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실까요? 그리고 당 지지층으로 넘어가 보면 저거 보면 어대한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요. 저거는 이제 그래서 대세론이 형성된 거라고 보고요. 왜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을 썼을까? 마음이 좀 급하구나. 여론조사로 나오는 수치와 당원들의 표심은 다를 수가 있다 뭐 이런 것도 강조하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제 어대한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읽혀지는데 저는 이거는요. 한마디로 총선 백서 시즌2를 또 이철규 의원이 하고자 하는구나. 네. 신지호 의원의 얘기는 이거는 총선 백서 시즌2를 이철규 의원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해서 이철규 의원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스크리치를 좀 내려고 지금 시도하는 거 아니겠느냐 지금 이런 얘기를 신지호 전 의원은 얘기를 했습니다. 총선 백서 얘기가 마침 나왔는데 저희 방송 진행하는 이 와중에 총선 백서 특위 위원장이죠. 조정훈 의원이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여론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어대한이란 얘기에 대해서 그런 여론 만드는 사람들은 해당 행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영주 대변인님. 사실 어제 그제 어제 어제쯤을 시점으로 뭔가 이렇게 어대한 아니야 라는 얘기 이런 메시지가 좀 솔솔 나오는 느낌이에요. 일단은 친융그룹이라고 불리는 부분들이 총선 이후에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들이 국민의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어대한이라는 부분들은 안 해서 어대한 분위기를 만든다고 수치가 그렇게 막 저런 식으로 큰 폭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과 희망이 좀 다른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등판하고 당대표가 된다면 친융은 그러니까 아 옛날이라를 생각할 거예요. 아 좋았던 시절 다 갔구나. 이제 친융은 비주류로 전락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비주류의 어떤 본인들의 포지션을 인지하고 한 번이나 좀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저는 어대한의 부분에 있어서 당원 모욕이다. 저는 이철기 의원의 저 말은 당원이 아니라 윤심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대통령실에 요구하는 것 같아요. 좀 나서 주십시오. 저번에 김기현 대표처럼 한 번 멋지게 한 번 좀 힘을 휘둘러 주십시오 하는데 또 그럴 힘이 빠져버렸어요. 용산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비주류로 전락하는 친윤들의 마지막 어떤 그런 호소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극명하게 이게 어대한 분위기가 되는 것을 보면 그 지표가 뭐 이런 조사도 있지만 안철수 의원을 보시면 됩니다. 이 안철수 의원은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쭉 불출마 선언을 많이 하셨긴 하셨어요. 많이 하셨지만 이번에는 뛰려고 여러 가지로 많이 비판도 하셨고 이번에는 한 번 뛰어봐야겠다 했는데 분위기 자체가 뛰어봤자 안 되겠구나. 결정을 하는 걸 보면 동물적으로 발을 뺀 겁니다. 그거는 어대한의 분위기가 이미 지배했다. 대세다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저는 수치 안 봐도요. 안철수 의원이 저 결정만 보더라도 이미 이번 국민의힘의 전단대회는 판이 끝났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보면 이건 어대한이 확실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뭔가 이런 친융계, 이철규 의원에 비롯한 친융계 이런 얘기에 지금 신지호 의원은 이거 지금 괜히 스크래치 내려고 이러는 건데 이거 안 돼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철규 의원은 내가 이런 우려의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뭐 때문이라는 건지. 직접 들어보실까요? 우리 사람의 의사결정된 행동을 볼 때, 예측할 때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어떤 사람들의 영향을 받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전통적 우리 당 지지자들이 볼 때 우리와 함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을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 주변을 에어사하고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우려하시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체 누굴 얘기를 하는 거냐. 이걸 좀 보겠습니다. 보도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 보도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김경률 전 비대위원, 진중권 광우대 특임교수, 신지호 전 의원 등 외부 자문그룹으로부터 조언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한 전 위원장 쪽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이 기사가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런 걸 보니 이거 우리랑 가치를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듣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최인호 의원님. 여기서 등장하는 신지호 의원은 원래 국힘 전 의원이니까. 김경률 전 비대위원, 진중권 교수. 국민의힘 쪽이라고 보세요? 민주당 쪽이라고 보세요? 민주당이라고 보기에는 힘들지만 예를 들면 김경률 전 비대위원은 시민단체에서 특히 경제 분야에서 아주 진보적인 입장을 고수해왔고 그런 실천을 해온 분인데 이분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것이 맞다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최혜병 특검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한동훈 위원장이 대표로 돼 있는 체제에서는 찬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 김경률 비대위원은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출 의원이 오늘 이렇게 우려를 이야기한 것은 앞으로 한동훈 대표 체제가 되면 유난 갈등의 시즌2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예고하는 것이다. 그렇게 봐지고요. 저희들은 우려하는 것이 집권 여당이 민생을 챙기고 여러 가지 민주당이 우려하는 것? 네. 민주당이 우려하는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표로 되면 이렇게 유난 갈등이 극대화돼서 정부와 여당이 완전히 갈라지고 심지어 분당까지 가는 사태까지 벌어진다면 여당이 없어지는 그런 전국의 혼란 상태까지 가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 체제는 근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에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정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노 땡습니까?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오면 저는 나름대로 건전한 경쟁관계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친른비윤으로 나눠지는 국민의힘을 보면서 민주당에서는 땡큐죠. 결국에는 그 안에서 분열이 될 것이고 균열이 갈 것이고 갈등이 갈 것이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도 결국에는 대권을 바라보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서로 각이 섞어요. 나름대로의 건전한 경쟁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측면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국민의힘 측면에서는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민주당 측면에서는 좋다. 국민들이 보면 이쪽에서 안철수 의원이야 불침하셨지만 다른 의원들이 나왔을 때는 그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고만고만한 어떤 느낌으로 국민의힘을 바라볼 텐데 신선한 어떤 새로운 미래 권력이 와서 이재명 대표가 겨룰 수 있다면 이 자체는 민주당의 득점 포인트가 된다. 다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용산과 분리가 되지 않는 이상은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은데 아마 제 생각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은 용산과 분리하는 각오로 갈 공산이 크기 때문에 좀 재미있는 정치 현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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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